우리 마음의 머리로 묶으세요 어? 아! 안녕하세요! 그러니까 월마트 멤버들이랑 얘기하다가 제가 태영이랑 저랑 연습생한테 닮았다는 생각을 좀 들었어요 약간 둘 다 쥐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안 닮았다고 그러네 맞아, 가끔 닮았다는 소리를 듣는다고 싫어 가끔 너 흙이 좋아 안녕 어, 어디야?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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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말해? 다시 말해? 안녕 나도 나 어? 미니쿠르? 오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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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oke? س고했어요 오늘 수고했어요 오늘 athletic succeeded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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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re you speaking English? 안녕 오예 Picture 헬로 의바레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요 뭐하냐구요? V 꼈어요. 저 V예요. 유유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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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중국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한국어로 말하니까 안녕 안녕하세요 저요 뭐하냐구요? 저요 뭐하냐구요? 자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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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경 깨는 거 처음 보는 사람들 있겠다. 그쵸?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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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요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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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저요 뭐하냐고요? V 꼈어요. 저 V예요. 메가내 닮아들어? 그렇습니다. 지금福岡입니다. 응? 응. 福岡. 福岡. 福岡 나와요. 福岡. 왜 학생이에요? 포미 알 전에 학생 같지 않아? 누가 봐도 학생. 안경 벗어봐요. 뭐? 뭐 좀. 뿌 instruments. 한 개 벗어들어. 왜 제가 정확한 언어를 제가 얘기하는지. 친구들한테... 미국 shore는 안 한다고요? 어떻게 한국어고사야. 무슨 한국어고사야 대박이다. I don't... 미국이 그래도 좀 덥지 않나? 오하이오 고자이마스. 워타시와 알렉다스 도저히 이르시구. 입술이 점점 이렇게 지워지는 것 같지? 그죠? 하지마시세. 워타시와 알렉다스 도저히 이르시구. 이şự 저일.. 그건? 아 내가 조금 알고 있잖아. 아 내가 조금 알고 있잖아. 좀 알고 있잖아. 조금 알고 있잖아. 오하이오? 오하이오 고자이마스! 어어어어어어어어어.. mountains.. ง verme는 지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nào 12 трill판에 mat을! 쉴 땐 쉬어야죠 교복 안 입는 학생도 있죠 교복도 입을 때 입고 안 입을 때 있어요 체육시간에는 교복 안 입잖아요 학생 안 해보셨군요 멤버들 야 트와이스 오늘 채영이 닮았어요 그래 가끔 있다니까 연습생도 모르겠어 약간은 근데 그냥 조금 제가 채영이랑 저랑 연습생한테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들었어요 약간 둘 다 쥐 쥐는 거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겠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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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스 우ury rum 어우 언제 샀대요 어우 오빠 언제 샀대요 어가 vá는 하실 거예요 저인마자이 생일이었음 왜 오빠가 broadcast 왜 fazendo 일본인이냐 wydd은 jon스로 만나ано 한국에서 언 valt와는 키번익 다 체 Origin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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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MOTIONAL DAMAGE I'm waiting for you EMOTIONAL DAMAGE Then... I'm a student today Oh... You don't speak English You have so much energy What are you doing now? I'm doing it I'm doing it I'm doing it I'm doing it